같이 고생들을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. 그럼요. 날카롭다는데 우측이 안 타요. 끊어야 됩니다. 치우 형이 2루다 3루까지. 마지막 코너 도는데요. 공은 홈으로! 홈으로! 그러는군요. 대만화 선지점. 그래서 이 투수 교체의 의미를 제가 부여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. 첫 실점을 했습니다. 이건 큰 점수입니다. 우측에 적시타를 기록하는 유니폼 선수고요. 사실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민호 감독도 한 번 마운드를 방문했었고 한 번에 교체 타이밍이 결과론적으로 좀 늦긴 했었지만 한 번 더 기다려봤었는데요. 여기서 연계 플랜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도 중계 플레이가 빨리 공을 잡고 2루스 쪽에 줘야 되는데 중계 플레이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6번의 예상대로 양수호 선수가 두 번째 투수 카드로 올라와 있으면 팀 내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양수호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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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